활달하고 매력있는 돌식녀 수진이 자신의 룸메이트와 삼각관계에 있는 돌식남 규덕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수진이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전지적 수진 시점에서 그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각색을 더하였으므로 재미로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칠곡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백수진. 우리 동네에서 저 백수진이는 나름 인기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있으면 저는 대시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패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자신 있거든요. 제 이상형은 원래 아이돌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이 남자가 눈에 들어오네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 드라겐. 네, 바로 이재용 회장님이십니다. 잘생겼잖아요. 그분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회장님 특집하게 되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 오늘은 돌싱글즈 옷한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어두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 같은 기대를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기 소파에 다섯 명이 앉아있네요. 오늘은 첫 만남인데 첫 만남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쁜 미소를 짓고 워킹하듯 걸어갔죠. 한자리가 비었네요. 저는 앉으면서 한 번에 쭉 스캔을 했어요. 전방 셋, 측면 둘. 좋아. 그리고 우선 여자들부터 힐끔 쳐다봤어요. 내 경쟁자들이 어떻게 생겼나 본 거죠. 다들 이쁘네요. 죄길. 속으로 생각한다는 게 입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남정네들 시선을 받아보니 떨렸죠. 그리고 조용했어요. 원래 저 오기 전에도 조용했었나 봐요. 다행히 규덕이가 물을 챙겨줘 어색함이 살짝 풀렸지만 곧 소리 없이 열두 개의 눈만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어요. 정적을 깬 건 장세봄이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 대구 밑에서 왔어요. 사투리를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번엔 철물점 손민성이었죠. 저요? 불편해가지고 친해지면 사투리 쓰지 않을까요? 손민성이는 이걸 놓치지 않네요. 바로 쓰시네요. 규덕이도 치고 들어왔어요. 친해졌다. 친해졌다. 사투리를 안 쓴 것 같은데 다들 웃었고 제 덕분에 분위기가 살짝 풀린 것 같았죠. 이 세기들 눈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후 두 명이 더 들어오고 여덟 명 완전체가 됐어요. 우린 서로 말을 놓기로 했고 반말을 해대면서 숙소로 향했어요. 와우! 숙소는 정말 화려했어요. 마당이 있는 2층 대저택. 남자들이 다들 멋있어서 행복한데 대저택에서 5박 6일을 지낼 생각을 하니 사투리가 절로 나왔죠. 여기 룰은 간단해요. 룰은 단 하나. 사랑에 빠지세요. 그래요. 전 준비됐습니다. 벌써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저희는 곧바로 대댄질을 해서 룸메이트를 정했어요. 제 룸메이트는 해경이 앞으로 제 숙명의 라이벌이 될지도 모르고 우린 같은 방을 써서 손을 붙잡고 좋아했어요. 룸메는 약간 4차원 같았거든요. 우린 1층 방으로 정했어요. 바로 맞은편이 1층 남자 방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만날 수 있으니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어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모든 출연자들에게 단체 문자가 도착했어요. 첫인상 1위를 선택하세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구나. 저는 누굴 적을까 신중히 고민했어요. 해경이도 신중해 보였죠. 꼭꼭 숨기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게 그 남자 이름을 적었죠. 김, 규, 온. 맞아요. 잘못 적었어요. 김규원이가 너무 지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해서 규덕이를 규원이로 잘못 적은 거예요. 뭐 이 정도 실수는 괜찮겠죠? 나이 들면 깜빡깜빡한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 때 각자 이혼한 슬픈 사연을 듣고 이제 1대1 한 잔 데이트를 하면서 기분을 풀래요. 전 규덕이가 1순위니까 규덕이를 잡으러 가볼게요. 규덕이는 1층 소파에 앉아있었어요. 다행히 옆엔 아무도 없었죠. 아차, 제가 왜 규덕이를 뽑았는지 얘기를 안 했네요. 전 아이돌 비주얼을 좋아하는데 규덕이가 딱 그래 보였어요. 뭐랄까. 지디를 닮았어요. 지용. 그러고 보니 제용도 지디인가요? 아닌가요? 암튼 저는 규덕이 앞에서 서성거렸죠. 첫날이니 조심조심해야 해요. 규덕이는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얘기하실까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하고는 얼른 앉았어요. 우린 맥주를 한 잔씩 따르고는 대화를 시작했어요. 서울 토박이시잖아요? 네. 혹시 저 사투리 많이 써요? 네, 완전요. 친해지면 사투리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벌써 친해진 것 같아요. 규덕이는 꽤 솔직했어요. 저도 솔직하니 욕을 주려다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죠. 나 서울 세 번 가봤어. 중학교 때. 혹시 수학여행? 응. 블라블라블라. 우리는 그렇게 서울상 경외기로 소중한 시간을 날려보내다가 규은이가 혼자 지나가는 게 보였죠. 규덕이도 그걸 보고는 저 친구랑 얘기해볼래요? 라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저요? 원하면요. 규덕은 맥주를 마시면서 말없이 저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나보고 가란 뜻인가? 난 여기가 좋은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요. 괜찮은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깨가 반으로 접혔어요. 저는 기분이 좋거나 부끄러우면 종종 어깨가 반으로 접히곤 합니다. 괜찮다는 저의 말에 규덕이 얼굴에도 살짝 미소가 보였어요. 규덕이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기 취미를 얘기했어요. 전 주말에는 레이싱 같은 것도 취미로 하거든요. 허 진짜요? 진짜 멋있다. 운전 잘 가르쳐요? 저는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애인이 운전할 일을 최대한 덜 만들고 싶어요. 저는 운전을 싫어하는데 잘됐다 싶어 얘기했죠. 사실 나도 그래. 나 조수석 체질이거든? 나 조수석에서 귤덕에게 잘 까고, 오징어되게 잘 찢고. 그러면서 손으로 까고 찢는 모습을 리얼하게 재현해줬어요. 저만의 참신한 매력을 어필한 거죠. 운전 좋아하는 넌 운전만 해. 그럼 난 조수석에서 귤도 까주고 오징어도 찢어서 먹여줄게. 이런 여자 기다렸지 않니? 한마디로 조수석 플러팅을 한 거였어요. 귤덕이는 태어나서 이런 플러팅이 처음이었는지 격하게 공감했어요. 저는 곧비를 늦추지 않았죠. 난 노래 선곡도 정말 잘하고, 나 뭐 제일 잘하게? 물어봐줘요. 뭘 제일 잘해? 네비 잘 봐. 귤덕이가 빵 터졌어요. 저도 좋아서 까르르까르르 웃었죠.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귤덕이는 이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넘어왔나 봐요. 아까는 저랑 대화하면서도 해경이 쪽으로 고개를 힐끔힐끔 돌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만 알아보고 싶은 거겠죠. 우리는 이렇게 한 잔 데이트를 온전히 서로에게 다 썼어요.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그렇게 첫날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전체 문자가 와서 깼어요. 마당의 칠판을 확인하라네요.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는 나갔어요. 귤덕이가 볼 수도 있잖아요. 벌써 사람들이 모여있었어요. 오늘은 그룹 데이트. 골프와 베이킹 중에 선택하라는군요. 종규와 세보미는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온규는 뒤에 서서 고심하고 있었죠. 다들 생각이 많은가 봐요. 뭔 생각을 저렇게 하지? 저는 잠이 덜 깨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프는 아예 못 치니까, 베이킹에 도장 찍고는 들어가서 다시 누웠어요. 해경이도 베이킹을 선택했대요. 오늘 베이킹 데이트는 다섯 명이었어요. 여 셋, 남 둘. 종규와 세아 이 둘은 잠정 커플이고, 나와 귤덕이, 그리고 해경이 이렇게 다섯이에요. 저는 나와 귤덕이도 잠정 커플이니까, 해경이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운전은 귤덕이가 한대요. 그럼 전 조수석에 타야겠죠. 조수석 전문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돌식녀들보다 한 발 빠르게 걸어서 조수석을 사수했어요. 이제 플러팅을 시작하면 되는데, 처음 타보는 차였어요. 네비를 어떻게 켜는지 몰랐죠. 네비, 어떻게 켜? 귤덕이는 씩 웃으면서, 네비, 잘한다면서? 그래, 여기 있네. 누나가 찾았잖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저는 또 까르르 웃으면서 안전벨트를 맸어요. 조수석 체질인 저는 출발 전부터 기분이 좋았답니다. 중간에 제주 소품샵에서 잠깐 데이트를 하고는, 달콤한 향기가 솔솔나는 베이킹 공방에 도착했어요. 커플 베이킹 데이트였던 거죠. 제주 흑돼지나 먹으러 가지 베이킹이라니! 아무튼 가장 먼저 저와 해경이가 입장했고, 이어서 종규와 세아가 나란히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에 들어온 순서대로 섰고, 마지막 들어온 규덕이가 테이블 측면에 혼자 섰어요. 공방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하고는 3명 한 팀, 2명 커플끼리 자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 말이 끝나는 동시에 세아와 종규는 자석처럼 서로 붙었고, 전 규덕이랑 커플이라 생각하니까 옆으로 갈려 했죠. 그런데 규덕이가 갑자기 손을 들면서 말했어요. 커플이요? 저랑 커플이신 분 있으세요? 갑자기 규덕이가 커플 선택권을 쏘아 올렸어요. 전, 뭘 저런 걸 물어보고 그래, 그냥 나보고 오라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수줍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몸을 한 번 베베 꼬고는 손을 들려고 하는데, 제가 갈게요. 허걱! 해경이 목소리였어요. 네, 제가 갈게요 하고 해경이가 손을 들고는 규덕이 옆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순간 아찔했어요. 아, 씨바 내가 뭐한 거지! 그리고는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동공이 이리저리 막 흔들렸죠. 몸이 다시 베베 꼬이고 어깨가 접혔다 펴졌다 했어요. 전 당황하면 이런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곤 해요. 갑자기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눈뜨고 규덕이를 뺏긴 거였죠. 제가 볼 땐 해경이도 예뻐서 불안했어요. 해경이가 가까이 가니까 규덕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와요. 우리 커플이에요. 반가워요. 라고 하면서 트윗하게 손을 내밀었는데, 해경이도 공손하게 손을 주면서 수줍게 웃는 거예요. 와, 저것들이 내 앞에서 웃고 있네요. 해경이도 좋아 죽고, 규덕이도 좋아 죽고, 함께 좋아 죽었어요. 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제 얼굴은 얼어버렸어요. 자, 내용이 길어지는 관계로 전지적 수진 시점 1편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2편은 규덕을 놓고 해경과의 삼각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수진 시점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돌싱글즈오탄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승하세요.